이 한 번의 결정적인 증언을 해 주실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인 성경을 착착해 주십시오. 자, 증인. 네. 피고와 친분이 서로 아시는 사이입니까? 네, 아는 사이입니다. 가깝습니까? 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 모른 채 했지?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는 거 말고 밖에서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만나려면 누군가 연락을 해야 될 텐데 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 진호 오빠가 언제 했습니다. 오! 진호 오빠? 진호 오빠는 오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수곤수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들었어, 들었어. 귀요, 귀요, 귀요. 캐나다 언제가, 언제가, 언제가? 언제가? 어떻게. 피고가 증인에게 연락 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밥 먹자. 우와! 밥만 먹었습니까? 술도 마셨습니까? 술도 먹었습니다. 우와! 우리 증인한테는 밥 먹자, 술 한잔하자 연락을 하시면서 왜 짝꿍한테는 연락을 안 하신 겁니까?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기운을 봅니다. 인정합니다. 처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기 재판장님. 진짜, 진짜 진심으로, 상식적으로. 만약에 둘 중에 한 분하고 식사를 하셔야 된다면. 한 보름이랑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상민 씨랑 드시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처지지 않고 술을 마시고 싶습니까? 벌써 처지네요. 벌써 처져요. 생각보다 이진호 씨가 일이 많고 어쩌다가 하루 쉬는 날은 우리가 정말 즐겁게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날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한 보름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이상민한테 전화하겠습니까? 한 보름이요. 지금 한 보름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